아 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아? 버려! 이번에 상관, 로가 출신. 그래서... 포장 가능하죠? 네, 포장만 가능하다고. 포장 많이 하네. 이거 다 쌀떡이라서. 이거 쌀떡인데? 네. 완전 방앗간에서 오늘 가져온 거. 이거 방앗간에서 오늘 가져온 거 같아. 딱 오늘 가져온 거 같아. 딱 눈이 내려 봐! 김태훈이? 이거 언니, 이게. 야, 조심해. 위험해, 거의 다 똥이야. 내 거 왜 다 먹냐고. 안 뜨거운 줄 타서 마셔요. 아, 쓰레기. 뭐가 떨어진다, 입에서 봐. 이빨. 맛, 맛이라도 조금 봐. 쪼, 아주 쪼. 안 줘, 왼손하슬. 왼손하슬. 왼손하슬? 응. 안 치고 먹어도 돼. 음, 맛있으면. 먹길래? 해계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올 들어왔다, 올 들어왔다. 올 들어왔다, 올 들어왔다. 올 들어왔다, 올 들어왔다. 올 들어왔다. 이거 8만 원짜리인데, 콜키즈 10만 원. 올 들어왔다, 올 들어왔다. 아니, 여기 바닥에다가 쌓아, 여기 망가지니까. 살짝 뚫어. 야, 야, 내가 그랬지?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유리야, 유리 깨질뻔했어. 아, 여기 생일파티 중에 몇 살이 많아. 아, 부용한가요? 오했 등 벽북 aquí. 싹. 그래서, 싹. 해서, 프리즈. 오늘날입니다아. 갑시다, 이제. 잘 시켰어? 으아. 아, 차가운 거 따뜻해? 스위스원들은 무서운 사내 무서워? 응, 알지 파블로에게 스위스 이야기분들은 침 흘려 갑자기 집 군침이 싹 도노 남편 이런 거 싫어하잖아 아, 나 싫어해 엄청 큰데? 하하하하하하하 주먹밥 튀긴 느낌? 나는 그냥 15분 만에 왔어 어? 샤브샤브 왜? 왜 사냥 대치고랑이야 아, 노천탕 진짜 좋더라 노천탕 인생 최고의 탕이었어 아, 나 그거 찍게 좋은 날, 좋은 사람과 좋은 술과 함께 입술 막걸리 세기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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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장은 딱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둘 난 짜장 잘 못먹네 먹어줄까? 응 나는 그냥 공유하고 싶었다 남댕이 출신 고기 고기 말 안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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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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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리 고기 간절히 물러 춥고 ! 슈퍼 초기 헛소스 펄 멀리 έ 원래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커서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오늘도 트윈 침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옷걸이 입 거야? 나 바로 버리잖아 하나 둘 셋 이제 또 괜찮아 전담 오고 왕 난 이제 도와왔어 토 못 참았어 처음으로 우리 대본 쌩크림도 처음에 토 못 참았어? 응 이제 나가서 밥 먹을까? 그럼? 응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어? 차라리 죽여 아 더 이상은 부정적인 만큼지 목피해 뭔데 누님들이 걱정해. 그래서 아무튼 셋째 날이고 집에 가려고요. 망했어요. 무슨 맛이야? 설명 한 번만 해주라. 그냥 봐, 운이 양말맛.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이 뭔데? 왜 그래? 마법. 진짜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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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진짜, 이제 하고 있지. 우와. 맛있겠다. 녹지마. 닦다 말았냐? 응. 진짜, 처음 들어가자마자 나는 어디 맑아야 되는지 보고, 착지를 했을 때 이 자세를 떨어져야 되고, 어느.. 들기름이랑 새우젓이랑 궁합이 엄청 좋네. 음, 맛있어. 새우젓 전혀 안 들어갔어. 새우젓 전혀 안 들어갔어? 응. 어디서 먹었지? 얼굴 뒤집어짐. 막 긁었어? 긁은 거 같다? 응, 닦을 때까지 봐야 돼. 왜냐면 저번에 보니까 닦는, 닦는 척하고 그냥 넣더라고, 그렇지? 저로 보니까, 딱 닦는 척 하면서. 하얀, Luvvvvv. 하나, 둘, 셋. 식.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식. 하하하하하하 괜찮아? 응. 어, 맛있다. 어제 23,000보 걸었더라고요. 집에 갈게요 전화 이거 보통 우와 국물이다 시래기 국물 같은 건데 된장이야 시래기 국물만 따로 팔아 아 그래? 어 천원에 어집인갑이요? 하나? 눈 제일 커 왜왜 살짝 삶은 맘네 아 먹지마 아니야 아니야 어? 응 아니야 아니라고 속이지 내가 뭐 하나 내줘야 좀 괜찮은데 많이 안 먹었어 과음을 안 했어 원래 집이 편해 그냥 먹고 바로 기절할 수 있잖아 그 자리에서 와 아 아픈 건데 아 물이 그대로 역침하던데 최대한 원래 멀리서 하랬어 봐봐 우와 맛집당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 둘 셋 여긴 됐어 여긴 됐어 여긴 됐어 여긴 됐어 여긴 됐어 여긴 됐어 무슨 sandwich 죄송한데 저희 엄마가 65년생이잖아 아 왜 그래 난 왜 그래 멘서 트랙까지 무기지 슬럼즈 삼도 뭐야 뭐야 스티커 어 фаль색 스티커가 아니라 실버 스티커네요 그리고 전원 테이블 뭐였구나 디아코 재밌어 지금 그럼.. 얼리베터.. 얼리베터 알아? 그게 뭐야.. 얼베? 응.. 기다리고.. 뭐해.. 이렇게 하려고 지금 돈을 얼마로 쓰냐? 장어부터 시작해서.. 근데 다 똥으로 나와! 죽겠다.. 어디 들어가는가? 버렸어? 버렸어 안 버렸어 알았어.. 화도 줘? 아 여기 맏에만 화나.. 논 흰자이다.. 그거 알았어.. 엄청 머리네.. 어.. 그러네.. 아 뭐야.. 저게 뭐야.. 아 너 때문에 니가 맨날 가성비라.. 내가 말했어.. 그 때 이번엔.. 그 때 언니가 좋은데 가서 뭐하게 해.. 엠티 느낌 나? 아.. 귀신 소리 나고 딱 좋은데? 밤에? 양산 프리즈 낭분도 만난 가진 아이스크림 오홉 crm 아.. 아 이럴덜라 hk 오.. 당부하고 오 영상에 나오고.. 소리 지르면서.. 오.. 그 뭐야? 아 뭐야? 스킷이 몰래 말 다 돼 못해 스킷이 정리 머리 말려야 돼 드라이기한테 정말 드라이기야 댓글라고 머리 왜 안 맞냐고 무서워 드라이기 머리 말리고 올게요 최초로 이게 1200원짜리인데 약간 녹았대 무인 편의점에서 서비스받은게 서비스 우리 팀에서 트위롤바이어를 트위롤바이어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보 잠깐만 일로와봐 여보 잠깐만 일로와봐 여보 잠깐 일로와봐 야장이 있네? 야장 어때요? 진짜 안에 아무리 없어 진짜 안에 아무리 없어 한 방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배고프까지 하하하하 매일 일요일요 아라바리 아라바리 고eren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원 예 아 이거 뭐지? 아 해보고 싶긴 했는데 잘 받겠습니다 벌레 꼬이는 거 아니요? 물 튀는 거 아니요? 아 이거 이동 자체도 힘드네 왜 이게 갑자기 고음이냐? 뭐야? 갑자기 고음이 와요? 루코더가 왜 급발치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 있음 우리 왜 일출이랑 서스포 때 항상 구름이 많지? 낮에는 낮에? 언너키 커플 언너키 커플이야? 우리? 응 할 수 있으면 언너키 패밀리? 가서 베이컨 먹으면 어떡해? 베이컨 먹으면 어떡해? 베이컨 먹으면 어떡해? 아 진짜 하얀다 베이컨 먹으면 어떡해? 베이컨 먹으면 어떡해? 베이컨 먹으면 어떡해? 베이컨 먹으면 acostum Falling 베이컨 먹으면 어떡해? 베이컨 먹으면 어떡해? 베이컨 먹으면Aut compreh 베이컨 먹으면 어떡하지? 베이컨 먹으면нуpper 베이컨 먹으면 어떡해? départ이 볼? 베이컨 아저씨 하하하하하 견치 맛보아 새하스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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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하나 골랐어요? 다반가? 가볼게요 여기 에버랜드 같아 지도 한번 보여줘 봐 해남에서 사온 해창 막걸리 그리고 해남 묵은지김치 해남에서 사온 묵은지김치 아니 요런 쪽이야 아니 이런 쪽도 생각해 아 지금 개수를 봐야 돼 개수를 봐봐 다 새끼기 이상이지 근데 여기 두 개밖에 없지 어 어디가 봐 층주가 이런 데 봐야 될 거야 재창이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떡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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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쪽으로 네 번째로 한쪽으로 잘라 잘라 하하하 양념장 2스푼에서 3스푼으로 넘어갔거든 3스푼? 하하하 왜 저래? 하하하 왜 저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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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이 좀 작고 하하하 갉자롱 호냥 보일의 퐁بح Essa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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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저한테 여기 있네 하하하 하하하 호호 하하하 하하 타이 Fernando , keinen Grid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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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терри 아 맛은 비슷한데 왜 크림치즈로 돼있냐? 먹어봐 맛은 괜찮아 아 사줄게 아주 아니 떨지마 뭐야 젓가락은? 젓가락 내 거 없네 삼나문데요 삼숲보다 이게 더 좋아요 모기의 불맛도 많이 짜지고 훈연도 많이 돼 미세먼지 많은 거 아니야? 없어 없어? 너 얼굴에 먼지 더 많아 안 먹어 기싸움 여기 있나 주말 아침은 기싸움을 시작할 거야 일단 쫄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김밥도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쫄보기도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튀김도 먹고 싶은 거야 다 시켜 남편 아까 이거 찬물에 씻으려고 했잖아 응 냉면 냉면 비드러진 씨래 냉면 쫄면 이거 먹어야지 이거 왜이렇게 세냐 술이? 술이 왜이렇게 세? 너 죽이려 딱 남편이 괜찮아? 오늘 나왔습니다 2,000원 미세먼지 Zoom 주말 지금 머리로 계속 나왔어? 마지막에 governments 2만원 2만원 잘 먹겠습니다 먹고 인생 최대업적 운이 남편 외또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이거 뭐 마름만은 외또냐 외또 내껀데 쫄면서 완전 맛있어 외또 왼쪽 팔 있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황 뭐요? 작은 방 또 있고요 또 방 한 다음에 뭐? 내가 딱 먹어 또 깎일 수 있지 바로 까지 스킬로 소주 어디 있어? 오늘 손은 꺼내았는데 진짜 맛있겠다 조빈소다 제법이래 뭐야 이거 신발 벗고 노빈소는 나야 왜 저렇게 먹는건데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진짜 전남 사랑해 댕이 건강해 아 뭐야 연가씨야 어디까지 나와 마술이야? 뭐야 저거 소름 돋아 아직도 이걸 입어? 흰색 탭이잖아 나 갖고는 유독 나 진짜 충성 나 진짜 충성 나 진짜 여름인데 한 8월까지 한 8월까지 오히려 9월에 잠깐 벗고 그때 그때 바빠있잖아 그때 살짝 벗고 머리야? 아 목이 왜 이렇게 길어? 아 목이 왜 이렇게 길어? 목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은지 목이 여기까지 잘랐나봐 원래 이렇게 길은지 온다 온다 목이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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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맣다 나이스해 입이 왜 화해? 뭐 맨날 때릴까 쪄는 인생 근데 갑복에 흔쪄 맨날 때려 근데 뭐니 쫄아먹고 왜 또 먹기도 하는 김치를 먹냐 아 목이 왜 이렇게 길어?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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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맨날 뭐 지나가면서 한 얘기 다 기억해갖고 다 얘기해 로맨틱 가이 로가 로가라서 어쩔 수 없어 로가는 안 잊어 이거 디포트야 다 잊어봐 더웰받아 더웰받아 매일 까먹는 남자 하나 기억하는 남자 암기 계속 암기하는 남자 매일 세우는 남자 알지? 첫 코스만 하고 싶어 알았어 아니야 나 아이 좋아해 초레인자? 아니야 메추리알이잖아 메추리알이네 알고니가 들어갔어? 살짝 살짝 끓이자 이미 상자 갔는데 멋있어 왜 쩔긋쩔긋해졌는데 네 얼굴처럼 어? 뭐야? 갈았어? 아 안 어울려 아 그래? 그럼 짠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렇게 침대가 세 개나 있는 네 개야? 네 개 있고요 그 뉴딘스 스타일로 입었는데 갱이가 나 보고 그거라 그랬어 최민식 스타일 바로 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악마로요 건강한 메로나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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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딴 거 네 하하 하하 되게 무섭게 나온다고 공부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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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거 아 앞잡시 없어 앞잡시? 아이고 뜰꺼야 우리 남편은 뭐 또 먹을까? 땡! 오! 좀 많이 갔나보다? 4분 가자! 어? 4분? 형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해 오래 끓였어 그래서 2시간 정도 2시간? 응 커밍순보다 고구마숨 맛있어 먹어봐 뭔가 프로페셔널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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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야 20년 전에 샤이커 출신으로 정장 입고 온다 집에 가서 왜? 안 가? 왜? 왜? 왜 물어보니? 안 가? 화장실 화장실은 좁아요 에이 다시 야 이거 맛집이야 아 얘네 어? 어? 첫째 날입니다 오 트러블 보이스 난 트러블 상은 갱 응 갱조 씨 갱조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가잖아 예를 들이lt 왜 자고 있어 왜 중열둥이 하하하하 오 잘하네 잘하네 오 너무 잘해 안돼 하람이 동상들 여기 이렇게 거실 아니 손 없어? 원래? 손이 없나 봐? 난 쿨톤이니까 끝 끝 저는 사실 되게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은근히? 나의 편지 먹고 시작할래? 뭘 드셔? 응 뭘 드셔? 응 하지마! 해변 좀 뭐라고 하지 좀 마 너 그냥 일찍 주먹지 마 여기 많이 맹자 비닐이 있냐? 어 들어갔나 보다 나 쪽섬이랑 다른데?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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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쪽섬이 먹어도 돼? 응 플렉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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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식가는 뭐야? 갱식가는 뭐야? 갱저씨 갱포 이거 왠참을 있던거지?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깜짝 하하하하 야 너 이빨 깨웠어 어 어머! 이거 상대가 넘어진 것 같대! 짜장면 하나 먹어야지 소품 소품 특집 됐다 왜? 5,8개 다행이다 다행이다 운이 맛있게 먹어서 내가 이거 어렵게 골랐거든 먹자 와르르 멸치 이거 뭐야? 생크림 순대 인기가 많더라 생크림 순대? 하나 둘 셋 가자 이제 생크림 갑자기 가자 아저씨 응 가자 일도 올라와봐 진짜 이벤트 하고 있어? 응 신경 꺼? 응 나도 남편 옆에서 사천성 할까? 아니 오지마? 응 응 응 응 응 응 여기 오자 아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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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펀치 안 날리는 사나이 수비뿐 하하하하 이만 먹을게요 자 음 더 먹지 빗말 성공 네 하하하하하하 엄마 엄마 할아버지 저 왔어요 따라따란 따라따 오늘 여기는 단체방인데 그리고 벌받는사람이 있고 발표가 없더라고 그 욕쟁이 할머니도 갑자기 헬멧처럼 절서 맞춰 나는데 청년하고 좀 자극된다 이거 할까? 너 너무 작아 다 할 거 같아 여기는 이렇게 쭈욱 와 여기 이렇게 여기 들어? 여기 들어? 아 나 민점 높았어 아무도 깜빡해 행색 거의 50대야 아 나 피클 맹세지 아 여기다 명이나물 갓김치 갓피클 1년 지난 1년 지난 싹 다 타고 가는 반잔만 먹어야겠다 쓸어내리기 출시 아 진짜 은희야 오른거 은희 괜찮아? 배식을 실패했네 어? 왜? 아 아 아 다 먹을 뻔했어 아 아 치고 이따 물 넣고 끓일까? 응 오젓이랑 낙젓 엄마 줄여서 말해 오젓이랑 낙젓 오젓이랑 낙젓 오젓이랑 낙젓 오젓이랑 낙젓 참스러워 낙젓 오젓이랑 탕후ZY 후오젓 반 Baker 김장배추 따야겠다 오젓 고기 다 잘 아 오젓 오젓 해야지 잘나 미쌤 이게 진짜 나와 아 김장배추 따야되겠다 아 김장배추 따야되겠다 아 고기 다 잘.. 아 고기 다 잘.. 하하하하 잘라 아 이게 진짜 나와 흐하하하하 아 대단하네 울지마 파보야 아 울까봐 뭐해서 먹으러? 나 할게 할까? 또 기다리네? 먹으려고? 먹으려고 기다려? 오빠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지금 아무것도 안 묻지 말라고? 당근? 우울해서 빵 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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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샀다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이거? 응 간 딱 맞던데? 왜 나 안 줄었어 응? 왜? 왜?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부추 톡톡? 아 안돼 뭐 리치 이따가 나와요 나 이경태 나 이경태로 간 거야 우리 장은 옆에 중국인만 앉아 고 기름 찍어먹는 거잖아 기름 찍어먹는 거잖아 기름 찍어먹는 거잖아 기름 찍어먹는 거잖아 이거 기름 찍어먹는 거잖아 이거 기름 찍어먹는 거잖아 아 기대했다 호떡이랑 핫도그 나도 나도 버티고 있어 양대 선배 근데 핫도그 너무 맛있게 생겼어 요즘 인기 디엠 배고파서 빵 사먹으려고 하는데 따끔하게 한 마디 해 웬만하면 먹지 않은 방향으로 하라고 내가 설명해줘 웬만하면 먹지마? 이거 안 입었어? 이거 불편해 이거? 각자 입자 이제는 각자 도색? 잘맞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니 퍼줘 게임 친구가 잘 볼려고 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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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 가방 이름이 뭐였지? 슬랩백이었나? 이거 부족할 때였는데 하니가 딱 좋네 이불 밖은 위험한 건가? 야채가 간데 별로 없다 이거 할라피뇨 많이 드세요 아니 천천히 먹으라고 쓰여 따라고 갈게 아 갈게 다이좋어 다이좋어 한잔 먹고 갈래 아 나 그냥 이걸로 꺼내라 아 나 여기 좋아해 치즈에다가 아 나 예민 버스잖아 오늘 내가 먹고 싶은데 간대면 오늘 와인 한잔으로 갈래 와인 한잔 먹고 가자 더 취하고 싶은데 아 주먹을 찍었네 어? 주먹을 찍었네 주먹을 찍었네 뭐 주먹이야? 몰라 피자 맛나 피자일 것 같아서 비풍? 요즘에 이렇게 잘하는 와우 나 이거 먹을거야 음 맛 어때? 어? 쌈장 안 도움 안 추움 안 도움 안 추움 아 여기 빈거 아니야? 이쪽에? 대머리 출신 독수리야? 나도 비었나? 나 여기 안 비었네 음 이 가운데 가운데 문 포털이 잠겨있대 몰래 잘 안 깨잖아 빼곡해서 어 여기로 시크림 막 나와 양쪽으로 누가 다CorZ라 하얌 모습은 오일이 스파이디 오일이 한 손에 오레오 오일이 요리